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 예금주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벌써 세 번째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하셨던 분들의 후기도 아주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은행장 분들이 되게 친절하시더라 그리고 환전을 빠르게 잘 해주시더라 그리고 채민 은행장님이 너무 잘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 마지막에 잘생겼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? 음 아니요 뭐 이제 그런 댓글도 좀 앞으로 많이 달아달라 그런 얘기죠 참 나 진짜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하면 돼요 아 네 뭐 그렇다면 뮤뱅 마스코트 은채 은행장 최고 은채야 귀여워요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부탁해요 여러분 네 은채씨 좀 진정 좀 하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환전소 주인공들을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려야죠 맞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퍼포먼스 장인 태호씨의 챌린지 환전 영상이 공개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은채민 은행장이 이제 환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와 정말 이 챌린지 환전소가 춤꾼들의 열정으로 아주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저도요 과연 태호씨가 어떤 분과 안무 챌린지 환전을 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가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 쮈! Like & Change 제주민 Its Change Then 싸우고 계신 8시 제주민 나는 회사 뮤직뱅크의 은채는 라는 콘텐츠가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뭔가 아 저분도 팀 내에서 화려한 컬러를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의 멤버세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 저도요 열심히 연습하고 어제 연습하고 왔어요 시작 너무 잘했는데요? 너무 잘했는데요? 어떻게 잘해? 망했다 아니요 지 지 이제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돼요 긴장돼 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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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다행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